23년 5월 26일 금요일 성필립보 내리사제 기념일 제1독서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그리파스 임금과 베르니케가 카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인사하였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투스가 바오로의 사건을 꺼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펠릭스가 버려두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에루살렘에 갔더니 수석사제들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발을 당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면하여 고발 내용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으로 함께 오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재판장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자들이 그를 둘러섰지만 내가 짐작한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오로와 타투는 것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관련되고 또 이미 죽었는데 바오로는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바오로는 그대로 갇혀있다가 폐하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에게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는지 세 번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신 것은 부르심때와 이번뿐입니다. 베드로가 당신을 뜨거운 마음으로 따라 나서던 그 첫 순간을 기억하기 바라셨나 봅니다.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믿음을 과시하던 일이 떠올라서였을까요 담담한 그의 대답은 지난 날의 교만에 대한 후회가 엿보입니다. 세 번째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분을 세 번이나 배신한 자신에게 깊은 원만과 슬픔을 느꼈을 테지요.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세 번이나 사랑을 서약하고 새롭게 태어나 이제 제 힘만으로 당신을 따를 수 없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목자의 사명을 맡기시고 당신 뒤를 따르는 순환과 영광의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의 살해 위협과 모함 속에도 마지막 증언과 순결을 위하여 로마로 향하는 파오로의 모습은 베드로에게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워 죽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불편한 일상에 끌려다니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베드로처럼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아랩시다. 마음의 상처와 불편함을 딛고 증언과 순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